안녕하세요. 백전백승 김대희입니다. 자, 이 험난한 주식시장,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조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 두산애너빌리티 제가 일부러 시간의 거래가 끝나기 전인 5시 50분에 좀 가지고 왔는데요. 두산애너빌리티 오늘 좀 중요한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오늘 두산애너빌리티 외국인들의 수상한 거래와 기관들의 매수세는 이어갈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해서 3.17% 상승한 6만 8,300원의 장은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이 워낙에 금융자리가 없었다 보니까 170으로 가까운 거래량이 나왔지만 오늘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오면서 우리 선배님들께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두산애너빌리티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즉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오늘까지도 좀 매도를 추리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선배님들 제가 이 신용장고랑 공매도 추이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신용장고들이 쌓이면서 오늘 일부 물량들이 조금 저점에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두산애너빌리티 지금 우리 선배님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실제로 두산애너빌리티 영상, 두산애너빌리티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릴 때 우리 선배님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분들 계시죠? 오늘 오전에 혹시라도 외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게 되면 이 부분들 험해둘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지금 이제 쇼커버링, 즉 연말이 올수록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이 쇼 짧은 기간 동안 커버, 손실난 금액을 돼서 메꿔야 되는 쇼커버 기관들이 있어요. 요즘 반도체 섹터 비롯해서 지금 두산애너빌리티, 지금 외인들이 계속 담아내는 지금 거의 순위권 안에 항상 들어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섹터 그간에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기관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왜 쇼커버,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 원전 섹터가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 두산애너빌리티는 지금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의 두산애너빌리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두산애너빌리티, 지금 두산밥켓 있지 않습니까? 두산밥켓, 이 인수합병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켓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죠.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55%가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밥켓은 시간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두산애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금감원에 두산밥켓과 두산로보틱스, 즉 두산 로보틱스로 밥켓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합병 비율을 높였고, 이게 일부 또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아마 금감원은 이번에 통과시켜줄 거예요. 그럼 애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내려간 밥켓을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신용공여, 즉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이 내려졌다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SMR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인허가까지 풀어주면서 이 부분에 수주장구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빠진 만큼 다 원전에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애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럴 때 우리 선배님들 지금 밥켓이나 이런 지분 경쟁 때문에 또는 밥켓을 보냈을 때 영업이익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긴 한데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좀 강력하게 이런 자리에서 신용장구가 자꾸 쌓여가는 부분들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제가 어떻게든 수익을 내드리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신용 없이 추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5년 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지금 이 유튜버 하면서 단 한 주도 주식을 사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주식을 사는 순간 제 개인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한테 손실을 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제가 장중에 실시간 대응 전략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오전에 저희 필승 2기자방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점심에 두산 애너빌리티 이 사진 보면요.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보여지겠지만 이거 분명히 매수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제가 장중에 브리핑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이미 필승 2기자방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문자로 제가 문자로 미리 이런 대응들 다 보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로 다 알려드리면서 어떻게든 선배님들 부여 잡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갈 길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고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 주식으로서도 저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거든요. 선배님들 좀 더 힘을 내주시고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 좋아요, 구독 이게 제 밥벌이고 저희 집안의 봉급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사줄 필요 없고 선배님들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시간 대응 전략들 드리는 게 왜 우리도 하나의 세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두산 애너빌리티 보면요. 투자해별 매매 동향 보면 정말 얘네들 진짜 잘 노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속으로 매수에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쇼커버, 나 대놓고 쇼커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많이 말씀드린 게요. 투심도 그렇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연기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한 해 동안 투신이나 기관들, 연기금 어땠습니까? 반도체 섹터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대로 만약에 한 해의 장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투신이나 이런 투신들 있지 않습니까? 투신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이탈이 되겠죠. 손실 났는데 누가 투자를 더하려고 하고 누가 증액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2월 달로 갈수록 엄청난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전자 쇼커버링 물량 들어올 때 됐다 됐다. 제가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삼성전자 한번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 분명히 매도세를 보였던 이 물량들은 아마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작전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제가 문자 드렸고 텔레그램에서 보여드렸듯이 분명히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밥계 지분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들어올린 거는 이게 험의 수가 아니다. 실제 찐으로 쇼커버링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한테도 선배님 저는요. 좋아요, 구독 하나면 되니까 우리도 세력처럼 움직이자. 왜? 저희가 선배님 구독자가 5만 4천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5만 4천 명이 제가 두산의 레벨트에 올리면 조회수가 1천 개 나올 때도 있고 3천 개 나올 때도 있고 가지 각색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 한 분, 두 분들이 계속 모여서 우리가 100명이 되고 1천 명이 되고 1만 명이 돼서 같은 날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타점에 이런 것들 포착해서 제가 원단위까지 추가하면서 자리 잘 좀 선택을 해서 선배님들 이 자리에서 한번 힘 있게 같이 들어가 보시죠. 1천 명이요. 1명이 움직였을 때랑 1천 명, 1만 명이 움직였을 때는 분명히 저희도 세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세력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려면 저는 선배님한테 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아요, 구독만으로 해야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고 선배님들이 승리하셨을 때 같이 우습고 같이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녁에 보시면서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빠질 때 제대로 타점 잡고 이게 허수매수인지 진매수인지 보여줘서 같이 움직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문자로 필승이라고 해당 번호로 상단에 번호는 나가고 있지만 010-8674-8706로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바 무료로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나 직장생활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면서 바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 이렇게 텔레그람으로 쭉 계속 보기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나 시황 또 타점, 대응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오늘 밥캣 영업 분기 실적 떨어졌을 때 가장 빨리 알려주는 것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오로지 나는 모든 대응을 문자로 받게, 문자로만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8674-8706으로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필승이라고 해서 두필 정했습니다. 두필, 두산 에너빌리티 필승, 두필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런 모든 대응 전략들, 또 중간에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영상들 있으면 제가 문자로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뉴스만 조금 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한테는, 두산 밥캣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57억 원, 순이익이 66% 감소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 두산 밥캣이 로보틱스로 가면서 로보틱스 주가와 또 지금 에너빌리티 주주 환원 정책들이 분명히 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좀 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바캣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이익이 66%나 감소를 했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영업, 돈을 벌어다줬던 효자 종목이었다면 이 영업이 감소되면서 이게 로보틱스로 간다고 하면 4분기 실적의 에너빌리티 실적에는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은 사실 감소된 부분이 안 잡히고 대신 신용 공유가 늘어나니까 즉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1조 원대가 우리가 잡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윤정부에서 SMR 있지 않습니까? 이거 4기 추가 건설하기로 하면서 한 개는 일단 먼저 짓기로 했죠. 그러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발목을 잡았던, 발목을 잡았던 뭘 풀어줍니까? 바로 인허가. 지금 인허가 부분 경수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SMR은 아직까지 대형 원전이 기본적으로 냉각기를 시키는 경수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법적인 부분도 다 이 경수로의 기준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SMR 인허가 나면 잘 안 나오는 게 이 경수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 파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굵지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 SMR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필요한 건 이 경수로가 아니라 입지 조건을 가까이에서 하고 싶은 소듐이나 리듐이에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걸 못 만들어서 안 했느냐? 아니에요. 인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정부에서 이번에 원전 특별법으로 이 부분 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던 게 탁 풀어지면서 이제 이 수주 물량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 나간 대신에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생기고 수주는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는 거죠. 그렇다면 원전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관들, 투신들, 지금 엄청난 매수세 들어오는 거 이제는 좀 이해되시죠?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외인까지도, 외인까지도 그동안 좀 며칠 나갔다면 이 포함을 시키면서 우리 개미들의 물량을 야금야금 뺏어먹으려고 한다. 이유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원전주들, 신용 물량들이 가능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 보면요. 문제가 이 신용장고율 있지 않습니까? 신용장고율이 자꾸 올라가더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신용장고율이 10을 넘어가면 그걸 분명히 반드시 다시 한 자릿수로 털려고 할 것이다. 제가 어제 영상 보면 제가 이렇게 신용장고 올라왔을 때 두 자릿수되면 털어버리고 두 자릿수되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 번 털어서 확 낮춰버리고 이게 사실 외인들,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어제 또 두 자리가 됐기 때문에 또 오늘 낮췄다. 그러면 선배님들한테 제가 어떤 부분으로 도움을 드려야겠습니까? 작전보좌관으로서 우리 선배님들 더 이상 신용 쓰지 마시고 신용 쓰지 마시고 제가 제 영상 중에 보면 네이처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이거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눌림목 대비 제가 3박 4일 과정 거치면서 55%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제 네이처셀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간단하게만 한 10초 내로만 짧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네이처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처셀 전일 대비 14.52% 상승한 지금 1만 410원의 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래일 대비 지금 1730%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네이처셀. 짧게만 좀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5일 전이에요. 조회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네이처셀 제가 제 종목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보는 종목이 아닌 네이처셀인데 1,000회가 1,000명 이상이 이 종목을 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 저점에 빠질 때가 아니라 대려 눌림목이 있을 때 저 그날 진양제약이랑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진양제약 드렸을 때 제가 한참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세력들이 텁니다라고 해서 영상 올렸다가 엄청난 욕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때 우리 선배님들 빠르게 수익했던 분들은 대려 고맙다고 뒤에 오셨습니다. 왜? 20%까지 갔던 종목이 플러스 5%니까 극과 극을 간 거죠. 한 15%를 고점에 물리신 분은 손실을 볼 수 있었다. 자 네이처셀은 반대였습니다. 방금 눌림목이었지 않습니까? 눌림목에 진입해서 그날 25% 갔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3박 4일째 오늘 VR까지 발동하면서 55% 수익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요.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주식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우리 선배님들 무료로 드려서 여기서 수익을 그게 50만 원 있으시면 50만 원 60만 원 있으면 60만 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으로 수익하셔서 40%, 50% 내가지고 두산에 넣을 밀티 더 이상 신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금으로 제가 좋은 자리를 잡아낼 테니까 여기서 우리 현금으로 사자. 이왕 추가 매수할 거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난 단타 수익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지금 이 방에서 제가 10일 거래일, 8월 달이었죠. 10일 거래일 동안 106.89% 수익을, 누적 수익을 냈어요. 하루에도 뭐 두 종목, 세 종목이 들어갔으니까 가능한 수치였겠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이런 선배님들 단타 치라고 그러면 사실 대략 물릴 수만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런 선배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있지 않습니까? 제 거 대봉 LS, 오늘 올라온 G2 파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스페코 전부 다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나오거나 이렇게 네이처세처럼 3박 4일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표 수익은 10에서 15%인데 지금 조금 제가 운때가 들어왔는지 지금 종목이 타점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30, 40% 이상 수익 나면 땡큐겠죠. 그러면 바쁜 우리 직장인 선배님들 3박 4일 과정이면 잡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금액 대비 20% 정도 내에서 한번 이거 바쁘시니까 어차피 텔레그램은 못 보실 거잖아요. 제가 문자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이기자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일단 한번 오전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일단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내일 또 다시 한번 돌아올 차례이긴 하거든요. 제가 안전하게 또 한번 종목 드릴 테니까 수익 내시면 이거 두산 애너빌리티 제가 실시간 전략으로 또 한번 자리 잡아드릴게요. 이거 타점 잡으셔서 추가 매수하는 데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배님들. 자, 매도. 무슨 말이냐. 제가 무료로 드리지만 매도 전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리는 이유가요. 자, 진양제약을 왜 말씀드렸느냐. 고점에서 쭉 올라가도 갑자기 흘러내리면서 하루에 15%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모든 게 다 욕심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매도 전략을요. 10% 때부터 타이트하게 분할해서 매도 전략을 다 드릴 테니까 요거만큼은 따라주시면 어차피 지금 이거 수익 내는 게 안전하게 수익 내가지고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좀 보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선배님들 안전하게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일단 뭐 시간의 거래는 종료가 되었죠. 그렇다면 플러스건 0.59%로 종료가 되었고요. 거래량은 2700주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허 매수가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분들, 무료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 또 대응 전략 드릴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 싹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두필 주신 분들 있죠. 두산필승 두필 주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이 내용 보내드릴 테니까 저녁 늦게라도 혹시 영상 보신 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날 새벽에라도 보낼 테니까 읽어보시고 내일장 중요하니까 같이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항상 승리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